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성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추얼로 왔어요 맞아요 아성이다 버추얼 아성이다 아성아 안녕 안녕하세요 어 여러분들 우리 유자분들 채팅하시는거 다 보여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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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주세요 깍 아성이 안녕 기다렸어 저도 기다렸어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깜짝 버추어 캐릭터로 올 줄은 몰랐죠 깜짝 선물을 드리고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반지 반지 몇 개냐구요 그러게요 반지 여기도 하나 하나 둘 셋 왼손도 하나 둘 셋 저 반지만 여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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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 부자 아성 윙크 해달라구요 윙크 해볼게요 윙크 윙크 잘 들어가는데 윙크 윙크 여자 분들께 반가운 윙크 아니 세상에 도내가 들어왔나봐요 어머 갑자기 따뜻해지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낮에는 반팔 반팔 입고 다니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야 이런 날씨에는 진짜 원썸머 이런 노래 들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도 그가운 태양 제주도는 여름이라구요? 여름서머 아 맞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부터 고흥에서 유자축제 한대요 우리 행사 안 들어오나? 내년 유자축제할 땐 저희 꼭 불러주세요 어? 그러면 우리 유자님들 아성이가 만약에 나는 솔로 나가게 되면 이름을 뭘로 받을까요? 저도 궁금하네 아성이가 나가게 된다 아성이가 나는 솔로를 나간다 왠지 결이는 결이는 영철? 아니면은 광수? 모르겠다 아성이는 이름 뭐 받지? 아성이 영수인가요? 왜 영수죠? 영수가 어떤 이미지가 많지? 아 이응 COD라서요? 어? 그러면은 영수 괜찮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후회 안 남게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컨디션으로 잘 준비해서 파이팅하길 아성이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옷 어때요? 옷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 제복? 사실 저번에 애니송 콘서트 할 때도 이 옷 입었었는데 하하 너무 단벌신사라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제복뿐이야? 라고 이렇게 뼈때리는 말을 해주시는데 맞아요 이것밖에 없어요 아성이한테 옷 한 벌만 보내주세요 근데 저 아까 젤리 먹을 때 여러분 어땠어요? 저 먹방도 괜찮지 않았어요? 아 진짜 저한테 어 디저트 제품 광고 들어오면 제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데 자 광고주님들 아래에 나오는 주소 주소에 아래에 나오는 주소로 많이 많이 문의해주시면 아성이 디저트 광고 열심히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광고주님께 홍보 부탁해요 결의는 나는 솔로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응 그리고 다오리 형은 아까 운동하러 간 것 같고 도담이는 요즘 얘가 사춘기 다시 시작인지 잘 안 들어와요 숙소에 좀비 자신이 인간이라면 좀비를 피해 끝까지 생존하세요 자신이 좀비라면 최대한 많은 인간을 오 좀비 으아아아 좀비 좀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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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여러분 좀비한테 다하면 안돼요 피 피 피 피 피 피 피 사신사신을 살려 으으으으으으으 나도 좀비 됐다 골든 두들 잡아라 근데 이거 이렇게 내면은 거의 무조건 좀비가 이기는 거 아닌가요? 결국 감염되고 말았습니다 아성희도 퀴즈 레이스 자 스타트 왼쪽으로 뛰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아성이에 대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자 따라오세요 아성이는 매운걸 못먹는다 OX 나 어디갔어? 자 두번째 문제 아성이는 아성이 생일 모르는 사람 누구야 저거 오 여기 빠지면 안돼 자 세번째 문제 아성이는 목캔디를 가지고 다니죠 와 이건 어렵겠다 여러분 제 MB타입 뭔지 아세요? 정답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 뭐야 오 이거 완전 TMI 문제야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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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잘해 아성이는 말술이다 아 말술 맞나 여러분 구멍에 빠지면 뒤로 가니까 조심하세요 오우 쇽쇽쇽쇽 오 아성이는 아냐아냐 오 빠지면 안돼 빠지면 안돼 어 아 당연히 분위기 베이커지 예 마지막 문제 뭐야 어 이거 뭐지 아냐 무서워 자 끝 아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음 더 방송하고 싶지만 더 길게 하면 어 우리 엄마한테 혼날 것 같아서 양치도 해야 되고 잘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음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유자님들하고 너무너무 재밌게 놀아서 즐거웠고요 어 우리 유자님들 어 저희가 요즘 비활동기여서 조금 이렇게라도 찾아뵙고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봤는데요 어 최대한 자주자주 여러분들과 어 이렇게 재밌는 시간 어 대화의 시간 소통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어 저도 이제 매니저님들과 저희 멤버들하고 많이많이 의논해서 우리 유자님들 최대한 많이많이 찾아뵐 테니까요 어 다음에도 저희 라이브 방송이라던지 또 다른 콘텐츠들도 많이많이 찾아와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송이는 여기서 이만 마칠게요 유자님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또 만나요